자 니네 이쪽에서 다가오는구나 이쪽에서 다가오는거야 둘다 룸클링 하는거지 여기서 니는 총을 문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문을 봐야돼 기항사격이야 자 여기서부터 서로가 붙지 그럼 내가 닐보고 내가 닐를 딱 보고 여기 문이 닫혀있다는 거야 문이 닫혀있어 문을 보고 이렇게 하는거야 내가 접고 보비트라 해보는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니가 준비 됐으면은 준비 내가 이렇게 문을 딱 잡고 널 딱 볼거야 그럼 니가 돌이 준비 됐다 그러면은 총을 오케이 그러면 총을 올려 니가 만약에 문을 딱 열잖아 그럼 딱 들어가서 여기 여기서 찍어야 돼 이 바리케이트 여기 저기 있는지 모르는거야 들어가서 찍고 내 등은 여기 붙어있어야 돼 오케이 딱 붙고 니 앞에 거 빵빵빵 내꺼 들어가서 나도 내꺼 쏠거야 근데 빵빵 쏘고 내꺼 또 쏴도 돼 죽이려고 들어온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서칭하는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클리어다 내가 봤을 때 클리어다 그러면 클리어 외치면 내가 옆에서 클리어를 한 번 더 확인할거야 클리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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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라고 말할거야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가야되잖아 저기 벽에 더 있는거야 그럼 내가 먼저 무빙콜 외칠거야 내가 무빙 하면은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증거야 5위 사격을 방지하는거야 그럼 내가 니가 옆에서 내가 무빙 하면은 내가 무빙 외치는거야 움직이라고 그럼 내가 먼저 쑥 갈거야 그럼 니가 내 등에 붙는거야 자 드라이파이어 거기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손에 뵙는거야 그럼 여기 사격 더 좋아 그럼 내가 이제show이니까 그러면 뵙는게 봐야 Augustina 권리에 붙는거야 그럼 이제 제가 이볙 거다 그럼 내꺼리에서 지치기 그럼 나가라고 일요거 같고